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의학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건강TV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주현입니다 제가 고3 때 핵심 체크라고 하는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수업량인데요 학력고사에 나올 내용만을 간추려서 요점만 정리한 그런 참고서인데 평소에 공부를 한 자도 안 하던 제 친구가 막판에 벼락치기로 그 책만 갖다 놓고 마르고 닳도록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이 바로 이 핵심 체크 방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것들 핵심만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가 하면 첫째는 제가 지금까지 내보낸 방송이 오늘을 포함해서 26회인데 그 중에 15번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고 제가 더 이상 미천도 없고 가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고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서로 피곤하고 이제 이것을 졸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 정말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본론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도 나오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 방에 총정리를 하고 다음 회부터는 이 팬데믹 외에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5회의 코로나에 관한 모든 방송 참으로 주옥 같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중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알맹이, 핵심, 알자, 골자 이것만을 추려서 오늘 쭉 읊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릴렉스 하시고 쭉 넘어가는 정리를 하시면 되고 수업을 잘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서 벼락치기로 이것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몇 달 남은 이 코비드 팬데믹을 혼동되지 않고 무사히 잘 마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코비드 팬데믹, 바이러스 팬데믹은 전혀 의외의 일, 없어야 할 일인데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화산이나 지진이나 태풍이 가끔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재난재해처럼 이것도 그런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생명체 있는 곳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없는 세상은 없죠 바이러스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지내도 될 바이러스가 대부분입니다 99.99%의 바이러스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죠 사람에게 관계된 바이러스가 한 220여개라 그랬죠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 이를테면 천연두, 소아마비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도 돌아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지 않고 있는 HIV나 에볼라 같은 그런 바이러스를 다 포함해서 220여개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죠 팬데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일생을 알아야 합니다 제 3회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의과대학에서 6개월 동안 배우는 모든 것들을 20분 만에 정리해서 방송해 드린 것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그 중간이죠 여러번 모형을 보여드렸죠 이 껍질 안에 유전자 달랑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 그런데 껍질에 있는 뿔 같은 것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별히 중요한 이 뿔 단백질 뿔 단백질, 에스프로틴, 스파이크 프로틴 이것이 사람의 세포에 특별히 에이스라고 하는 이 리셉터에 가서 붙으면 이것이 마치 열쇠처럼 문을 열고 바이러스들이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복제를 하죠 바이러스가 수백 수천이 들어와서 막 자신을 복제하는 동안 우리 세포는 자신이 할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세포도 죽고 또 몸도 손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해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바이러스들이 왔을 때 우리 몸이 백혈구들 다시 말하면 면역 세포들 우리 몸의 군대 방어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 바이러스를 공격을 하죠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화력 무기들에 의해서 바이러스는 선멸되지만 그 화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치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조직들이 무너지고 우리 몸이 손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두 번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 다가 중요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이 자기 면역에 의해서 자기 면역의 화력에 의해서 손상을 당하는 것 이것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놈들이냐 생긴 모양이 뿌리 많이 붙어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큰 패밀리입니다 그 안에 수만, 수십만 과연 몇 개나 될지 모르는 그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런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사람에게 관계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여섯 종이 있는데 대부분은 감기를 일으키는 것들이었죠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러다가 2003년도에 SARS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게서 시작돼서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것이 21세기 첫 번째 팬데믹이었죠 또 2012년 MERS라고 하는 이것은 낙타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 것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거의 10년 주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동물들과 함께 가까이 지나게 될 때 이를테면 박쥐의 경우 박쥐 안에서는 아무런 특별한 병을 일으키지 않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프를 해서 사람의 세포로 숙주를 옮기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본능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옆에 또 다른 영역이 열리니까 그곳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 옮기는 방식이 변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동물이 옆에 와 있으면 박쥐와 사람은 둘 다 포유류죠 포유류 바이러스가 다른 포유류로 옮기는 것이 쉽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박쥐 안에서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진화해 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왔을 때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죠 바이러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 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저 자기의 일을 할 뿐인데 사람이 거기 와 가지고 이것을 옮겨 오게 된 것이죠 사람, 박쥐, 바이러스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잘못이 크냐 구태어 따지면 사람이죠 사람이 너무 동물들을 가까이 하거나 너무 동물들을 착취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몇 종류가 우리와 같이 살았지만 지난 2002년부터 박쥐에 있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오니까 사람은 거기에 대한 면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벌써 한 지난 거의 20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코비드를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SARS-CoV-2라고 한다고 했죠 2002년 바이러스에 향상된 두 번째 버전입니다 무엇이 향상됐는가 하면 무증상일 때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에 코나 폐에 호흡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수용체 리셉터 AC에 더 잘 가서 붙게 된 것 그래서 무증상자들이 감염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02년도의 것과 2019년에 지금 우리에게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죠 코비드의 증상 또 코비드의 임상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경우는 무증상이든지 아주 경미하게 지나갑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주 되게 아프고 오래 아프기도 하죠 그리고 후유증이 남는 분들도 있고요 오래가는 후유증이 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망을 하게 되지요 코비드로 인한 사망률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는 아주 높아서 9% 미국도 그런대로 높은 편이라 2% 문제는 누가 아프고 누가 후유증을 갖게 되고 누가 사망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코비드에 감염이 되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감염되신 분들이 있다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부부가 감염이 됐는데 한쪽은 매우 아프고 한쪽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일가족이 다 감염되는데 다 아팠다든지 또 일가족이 감염되는데 어떤 분은 사망을 한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아플지를 모르죠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때 이제는 쉽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검사가 능사가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켜서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사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상책이죠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방어가 바로 공격이다 방어야말로 최상의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그 다음 숙주를 찾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이 방역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스위스 치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치즈 아시죠?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치즈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방역수칙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쓰기 아니면 모임 자제하기 이 각자 하나하나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 스위스 치즈 몇 개를 이렇게 포개서 샌드위치에 넣으면 구멍이 막히죠 방역수칙들 우리가 지키는 것들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아니면 이 방법들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여러 개의 겹을 쌓으면 그만큼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이럴로우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흡입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 연탄가스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탄가스를 많이 맡으면 죽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한꺼번에 많이 흡입하면 그만큼 몸이 아프고 잘못하면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방역수칙을 지켜서 조심을 하면 혹시 이것을 뚫고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흡입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 혹은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다 중요한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신 백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요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신은 안전하고 백신은 효과적이고 세 번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은 안전합니다 물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나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볼 때에 충분히 치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코로나 백신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전에 있던 다른 어떤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출구가 없다는 사실 집단 면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구의 70%가 항체를 가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우리가 이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 이 유일한 방법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규명돼야 할 것들이 있죠 이 백신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몇 년마다 또 한 번씩 맞아야 될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밝혀낼 것들이고 또 이런 대재난 COVID-19이 아니라 또 COVID-20이 또 오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도 다른 동물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넘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인류의 의료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그저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리 관측하고 예보하고 사전에 대처해서 미리 초전박살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백신이 올 때 꼭 맞으셔서 바라기는 이번 여름에 적어도 여름에 이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잔소리 제가 영어 공부를 안현필 선생의 영어실력 기초로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올드 타이머죠 거기에 보면 늘 잔소리가 가끔 나오고 마지막 잔소리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잔소리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으로 총정리 해드리는 시간인데 앞불사 지금이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감염자와 사망자가 막 늘어나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안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 다 알고 있고 이제 백신까지 만들고 이제 곧 치료제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 팬데믹에 의해서 치뤄야 되는 희생은 바이러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 땡스위빙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디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디시고 지금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조금 더 긴장하셔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이번 겨울 무사히 보내시고 백신을 꼭 맞으셔서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바이러스 외에 더 중요한 이야기들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